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서부터는 우리가 이론에 대한 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데 기본 기초적인 이론을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서 시험에서 필요한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이게 학교론이 8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초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파트별로 출제가 되는 문항의 비중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8개 파트에 5문항씩 배열을 하게 되면 40문항이 나오는데 특정한 파트는 3문항이 나오고 특정한 파트는 6문항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율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상에서 중요한 것은 매년 되풀이 돼서 나온다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교재상에서 보면 페이지 12페이지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개념하고 분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죠 여기가 우리가 부동산학 중에서 부동산학 총론에 해당이 되죠 이게 총론이라는 게 뒤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강론을 이해할 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건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시험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 개념 및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하고 속성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념에서 한 문항 정도 분류에서 한 문항 정도 그 다음에 특성에서 한 문항 정도가 이렇게 출제되는 이런 비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는 12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출제 포인트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동산 개념 및 분류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것이 부동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동산 개념 및 분류에 대한 부분은 각각 한 문항식의 출제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개념이라는 얘기죠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언론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취급하는 정도로 인식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소유에 대한 대상이 되는 어떤 자산에 대한 성격도 갖고 있더라 옛날에 단순히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그 공간이었다는 것이 지금은 자산 가치로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개념을 분석할 때는 그러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 닿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자산 가치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니 따라서 소유권의 범위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부동산 개념은 크게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또는 법 제도적 개념에 대한 성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을 할 때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할 때 그걸 우리가 복합 개념적인 사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할 때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것 또는 경제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법률적 기술적인 판단을 먼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무리 경제성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자연환경 보존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용도가 지정이 돼 있으면 거기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약간 경계,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고 기술적으로도 난맥상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참 좋다고 판단이 되면 또 우리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에 들어가는 것은요 공간, 자연, 환경, 위치에 대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기술적 개념에서는요 이거를 구별하는 것은 유형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는요 이 제목을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자가 바라본 경치 그래서 네 개가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얘가 공간이면서도 우리가 자산으로서도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 같이 연계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우리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얘가 왜 자산으로 가치를 갖게 되냐면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이나 이런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더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 개념은 우리가 3차원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개념은 그래서 수평하고 공중하고 지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넓은 의미로 보면 자연환경에 가깝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위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의 위치를 판단할 때는 절대적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 위치로 구분할 수가 있죠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위치이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으나 상대적 위치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그 가치의 크기도 다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공공제가 얼마나 충실히 돼 있는지 주변의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지 만약에 교육적인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수적인 개념에 대한 것은 이렇게 네 가지의 부분이 있다 세부적인 것보다는 대부분 제목을 많이 출제했다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경제적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페이지 14페이지에 있죠 경제적 개념에 대한 것은 시장에서 주어지는 부동산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수요와 공급 이런 것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자산, 자본, 이걸 우리가 생산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산요소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상품, 소비재 여기도 이제 시험상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제목만 주로 물어봤던 게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지명을 따서 3번에서 생산한 상품을 우리가 소비한다 그래서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공간이면서도 우리가 뭐로 취급하냐면 자산으로서도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나중에 시장론에서 언급해드리겠지만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공간 시장에서는 주로 임대차에 관한 부분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공간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공간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자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개발로 이어지는 이렇게 순환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간이자 또는 자산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은 생산제이자 소비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농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상품을 생산할 때 식량이나 이런 걸 생산할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소비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우리가 소비되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뭐냐면 주택 등을 우리가 지칭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생산제이자 소비재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그게 시험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죠 부동산은 생산제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틀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부동산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는데 일반 상품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는 얘기죠 일반 상품 외에서는 수명도 길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이 상품을 거래할 때는 분할은 될 수 있어도 분할 거래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관계가 연결이 돼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고개관한 내용은 그 안에다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본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토지 자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용어상에서 아주 오래전에 시험상에서 한번 물어봤던 적인데요 이 토지 자본에 대한 성격이라는 것은요 이 토지 가격이나 토지 매입 비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 양가로 이번에 자본에 보면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이거는 토지를 매입하는 이 가격에다가 이 토지를 계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이것까지 포함이 된 것을 우리가 토지 자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택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하죠 다른 택지로부터 연결돼 들어온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있죠 이런 시절들이 갖춰줘야만 여기에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토지 자본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시험상에서 어떻게 인용이 되냐면요 표현상에서는 우리가 15페이지에 가게 되면 중간에 확인 문제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거기 보면 틀린 거를 고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3번 지문을 가보시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을 말한다고 했을 때 공간하고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지만 생산요소하고 자산은 그렇죠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제목적인 부분을 물어봐요 그거는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 미국이나 다 똑같이 여기는 기술적 개념, 여기는 경제적 개념으로 공통적으로 구분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안에 가게 되면 또 법률적 개념이라고 있어요 이것만 또 따로 단독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법률적 개념에 대한 부분은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법률적 개념에서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령상에서는 이 토지에 미치는 소유권에 대한 어떤 구성을 보게 되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토지의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16페이지에 가게 되면 맨 상단에 토지 나와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지하에 있는 미채골 광물이 있죠 거기까지는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정착물이죠 근데 이 정착물 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됐을 때 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들이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애들과 일부로 간주된 애들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건물 그렇죠 소유권 버전 등기된 임모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구미한 수목의 집단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있죠 예를 들어서 경계가 이렇게 했을 때 갑의 땅이고 의뢰 땅인데 갑은 열심히 경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방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장물을 심다가 보니까 여기 갈대밭 무송하고 잡초 무송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해서 이렇게 경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왜 남의 땅에다가 이걸 경계를 넘어와서 이걸 하느냐 그런데 범의 논리는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땅은 이 사람 소유지만 여기서 재배해서 만들어진 농작물은 이 사람 소유가 아니라 재배한 사람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건 독립된 물건으로 우리가 간주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도 시험상에서는 어떻게 된다 하냐면요 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건 없다 그럼 틀리겠죠 그걸 답으로 유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은 별도의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애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피 도로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지에 설치 연결이 되면 토지로부터는 분리시킬 수 없는 그래서 토지화 돼버린 애들도 우리가 얘기하더라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상단에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정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경제적인 가치가 비교적 크다라고 아주 오래전에는 부동산이 무조건 크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가의 유가증권 등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이 크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죠 어쨌든 비교적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밑에 보면 제한물건의 설정 범위라고 해놨죠 그래서 부동산은 용익물건이라고 해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담보물건 중에서 저당권과 유치권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반대로 동산 같은 경우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불가능하고 담보물건 중에서는 유치권하고 질권만 가능하다는 거 아마 민법을 배우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 별도로 인용이 된 설례는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문제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 점검도 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박스 밑에 가면요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착물이라고 했을 때 영문상에서는 우리가 픽스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설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분하는 개념은 이거는 영미법에서 구분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여기 건물이 있으면 얘네 별개 부동산으로 본다고요 그죠? 그런데 미국 애들은 토지하고 건물은 이게 일체로 된 하나의 물건으로 봐요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는데 다만 이 건물 안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설비가 있을 때 얘네가 이제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 설비도 거래 대상이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를 이제 구별할 필요성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착물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원래는 이제 분리된 동산인데 얘네가 이동해서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되면 정착물 부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얘기하는 게 욕조 얘기하는 거죠 건축재료상관에 인테리어가게 놓여져 있는 욕조는 분리된 동산인데 이동해서 주택의 욕실에 설치게 되면 걔네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정착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동산하고 부동산을 구별해야 되냐면 얘네가 중계나 또는 감정평가 여기에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를 보는 거죠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구분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구분기준에 보게 되면요 거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17페이지 하고 있는 거죠 중간 밑에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돼 있는 방법이죠 근데 얘가 부착이 돼 있다가 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게 되면 정착물인 거죠 손상이 발생하면 정착물 부동산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집에 있는 욕실에 있는 욕조를 뜯어내려고 그러면 그냥 안 들리죠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손상을 주게 되면 정착물 그래서 주택을 매매할 때는 욕실에 있는 욕조는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손상이 없어도 기능적인 부분에서 손상을 주게 되면 얘도 역시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터폰이나 수도꼭지가 없으면 식수를 제공받기 어렵고 외부하고의 소통이 좀 단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물건의 성격이라는 얘기죠 얘가 움직일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특정한 용도나 위치에 맞도록 설치가 되었으면 걔도 그냥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교회나 성당에 예배용 외의 그 책상 의자 아시죠? 그 책상 같은 경우는 약간 눕혀져 있죠 예배용으로는 적당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업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한 용도나 위치에 맞게끔 구축이 되어있더라면 그러면 걔도 정착물로 간주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물건을 설치한 의도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요 에어컨 같은 거 설치했을 때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으면 그러면 얘는 동산으로 보는 거죠 이사 갈 때 우리 에어컨 다 띄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동산으로 보는데 이게 임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했으면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원룸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은요 임차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룸이 매매될 때는 같이 넘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설치했냐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설치하면 부동산으로 봐요 근데 임차자가 설치한 거는 대부분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 이게 시험에서 한 번 나온 거죠 임차자가 설치한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건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협의의 부동산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광의 부동산이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죠 자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 다음에 나오는 게 광의의 부동산이죠 광의의 부동산의 구성은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준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뒤에 있는 부동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만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면 너무 범위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제 담보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물건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준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같이 재단을 구성한 이유도 역시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준 부동산은 엄밀히 말하면 특수한 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개별법에서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9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하단에 특징이라고 있어요 지문 2번에 준 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이 중에 일부는 중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상에서 광해부동산에 있는 준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인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광해부동산의 의이라고 나와 있는 파트 있죠 거기를 체킹하셔가지고 그 지문에 대한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리하실 때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박스에 참관해 보시면 복합개념, 복합부동산 그 다음에 복합건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러면 복합개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관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복합개념 그러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현상을 인식할 때는 항상 복합개념의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법, 경기, 그래서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복합개념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합부동산이라고 있죠 복합부동산은 건무지 같은 성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지상에 이렇게 건물과 결합이 돼 있거나 토지와 임목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부동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는 토지 등기 따로 하고요 건물 등기 따로 하죠 그런데 얘네를 대상으로 거래할 때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죠 그런 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복합부동산 이렇게 얘기하고요 복합건물 그러면 하나의 건물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 상가가 들어서 있고요 그 위에는 주택으로 사용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건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박사는 부동산학의 정의관계가 있는데요 부동산 활동의 정의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토지라는 자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원을 활용을 할 때는 항상 최이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과 편익에 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제시하는 것이 부동산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이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는요 합법성, 효율성, 그 다음에 형평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효율성에 관한 부분이 결국은 그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느냐 형평성에 대한 것은 그런 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건데 그 이념 안에서 보게 되면요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념은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형평성도 중시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때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가치다라고 해서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는 개념에 대한 부분하고요 추구하는 용어에 대한 거 그거 왜 부동산학의 이념에 대한 것도 넣어드렸냐면 그것도 실전에서는 한번 활용했던 선례가 있어요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이념은 바로 뭐가 되더라? 효율성이더라 사회 전체적으로는 형평성도 중시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부동산 분류라는 것이죠 부동산 분류를 들어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토지의 분류가 먼저 나오죠 토지 분류상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계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과 그 다음에 농림 지역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나누고 있더라 이것도 시험상에서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도시 지역 내에 속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도 있고요 이 도시 지역은 다시 이 안에 주상공록이라고 해갖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또 분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주거지역도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나누는 것도 한번 시험상에서 물어본 적은 있어요 저건 나중에 정책상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학계론에서는 이렇게 큰 틀에서만 제목을 구별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상세한 것은 이 법은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시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22페이지에 가시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토지에 대한 지목을 갖다가 28개의 지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박스에 보시면 22페이지에서부터 뒤에 25페이지까지가 여기 지목에 대한 분류가 쭉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학계론에서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공시법에서 이거를 상세하게 구별을 하겠죠 학계론에서도 가끔 이 지목을 활용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자주는 아니고 오래전에 몇 년에 한 번거리인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은 국어하고 유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국어하고 유지는요 24페이지에 가시면 18번이 국어고 19번이 유지예요 그래서 얘는 물이 흐르고 있는 도랑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있는 저수지 등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만 조금 알아두시게 되면 표현이 달라지더라도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다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목만 보고 구별이 어려운 애들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법령의 기초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드린 거고요 26페이지를 가시면 맨 상단에 토지 활동상의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토지의 분류를 만약에 이걸 부동산 분류를 별표를 하나 한다 그러면 바로 그 파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26페이지에 있는 토지 활동상의 분류 여기서부터 또 이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